공병호 tv에서 두 달 전부터 소개하기 시작한 책이죠.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세계 역사책은 많지만 기독교 관점에 보는 세계 역사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영국에서 폴 존슨이 기독교의 역사를 썼지만 기독교로 보고서 세계 역사를 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계사에 좀 균형 잡힌 시각을 보시는 분들 대하기도 권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한국에는 크리스찬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도 교양 독서를 한번 권하고 싶은 것이 기독교로는 세계 역사 킨덤북스에서 나왔습니다. 김동주 박사 같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도둑놈들 정말 도둑놈들이라는 제목을 잘 정했죠. 도둑놈들 집사람이 정해준 건데 정말 좋은 제목입니다. 4.15 총선을 다룬 도둑놈들이 4.15 총선을 어떻게 도둑질했는지를 다룬 책이고 그다음에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를 어떻게 다룬 건지가 이 도둑놈들 5건입니다. 그래서 5건 이 부정선거를 해보안 5건이 날개를 달고 활발 날아서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참정권을 사수하고 체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그런 지지도 부탁드리고 또 보급에 여러분들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곳곳에 속임수를 만들어 놓은 거죠. 마치 가자 지역의 이스라엘군이 하마스를 격퇴하기 위해서 지상전을 펼치는 동안 가장 조심하는 것이 부비출협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선관위가 곳곳에 숨겨놓은 겁니다. 선거 부정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제이아 제이님이 주신 그 정보는 현재 선관위 주도 부정선거에서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독소조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대신에 인쇄날인으로 가름해 가지고 위조투표제를 무한정 제조할 수 있는 힘을 선관위가 쥐고 있다. 이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재 최후방어선입니다. 이 최후방어선의 사수를 위해 가지고 선관위는 모든 물적 인적 네트워크를 다 동원할 겁니다. 두 번째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투표 마감일에 즉시 삭제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하는 것을 불가능하여 만드는 중요한 증거물 인멸입니다. 투표자의 신분이 스캐너되면서 보관이 되는데 그걸 투표 마감일에 즉시 삭제하도록 그렇게 2015년도에 신설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당선되어야 되는 그런 정치인들이 약점이 있으니까 본인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약점이 있으니까 선관위가 모든 자기들에게 유리한 다시 이야기하면 선거 부정에 도움이 되는 모든 종류의 제도를 구석구석 다 바꿔놓은 겁니다. 선관위는 범죄집단입니다. 이 범죄집단을 제가 척결이라는 용어를 참 안 쓰는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집단을 와해시키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여러분들 노예가 될 겁니다. 시간을 두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1년에 9천억 이상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상설조직의 2,900명 이상의 선관위 직원을 매개 살려는데 이 선관위 직원들이 지역선관위의 사무총장을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조투표지 투입에 관여가 된 겁니다. 그 동영상을 앞으로 곧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부정선거를 어떤 식으로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레벨을 떼고 표를 쑤셔 넣는지를 이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은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사전투표용지를 교부한다. 이게 2014년 1월 17일 날 국회에서 신설조항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같은 날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킨 공직선거법을 연먹으라고 하듯이 중앙선거관리비원회가 2014년 1월 17일 날 완전히 국회가 통과시키는 법을 무력화시키는 내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바꿔버린 겁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은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의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완전히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무법천지기관인 겁니다. 국회가 강제조항으로 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찍어라 이렇게 법을 만든 그날 그날 2014년 1월 17일 그날 자기들의 내규인 선거관리규칙 을 바꿔서 인쇄의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는 범죄집단입니다. 범죄집단에 이어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국회를 완전히 졸로 보호린 겁니다. 이 날짜가 여러분들 같아가 제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선거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는 석종대 씨께서 정확하게 이 문제가 같은 날 무력화시키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을 통과시키는 그런 무법행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행했다. 이때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여러분 하나는 공직선거법 제158조 2항 사전투표자의 신분증이며 전자적 이미지는 투표일 마감시간 이후 즉시 삭제한다. 이것은 선관위가 허겁지겁 쫓겨가지고 2023년 12월 15일 날 자기들이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꼬투리가 잡힐 걸 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야 제이님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독소조항을 30일 동안 유지되는 걸로 선관위가 자발적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처럼 선관위가 도마 위에 오르지 않았으면 사전투표자 수를 숨기기 위해서 계속 그 짓을 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회가 법을 강제조항으로 통과시켰는데 같은 날 여러분들 그 강제조항을 무력화시키는 내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과시킨 겁니다. 정말 악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인적 쇄신을 하지 않고서는 일단 인적 쇄신 뿐만 아니고 그동안 위조투표지 이름 투입에 간려됐던 모든 사람들은 옷을 벗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오랫동안 이 선거 문제를 다루신 이 석종대씨께서 인쇄와 날인은 각각 다른 행위입니다. 각각 다른 행위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규칙 인쇄 날인이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쇄 날인으로 가름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184조 3항 인쇄 날인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 주셨고 동시에 사전투표관리관의 인쇄 논란을 한마디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몰랐던 내용을 이 부정선거 문제를 오랫동안 투쟁해 왔던 석종대씨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3항 사전투표관리관은 자신의 개인 도장을 찍은 후에 2014년 1월 17일에 강제규정으로 국회에서 법제화됐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날 공직선거관리규칙 과거의 221조 모아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이게 몇 조입니까 84조 3항입니다. 지금은 84조 3항입니다.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규칙을 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무력화시켰다. 중앙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한 인쇄 날인은 국회의 재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규 위법으로 정한 규칙을 삭제하면 된다. 물론 헌법을 유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범죄로 처벌해야 된다. 얼마나 여러분 국회를 우습게 봤으면 국회가 강제조항으로 통과시킨 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직접 날인해야 된다는 것을 그날 내부 규칙을 여러분들 바꿔가지고 인쇄 날인으로 가름한다. 이걸 누가 했는지 그때. 어느 인간이 이것을 중앙선거관리에 했는지 중앙선거관이 이때 사무총장이 누군지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그 당시에 사무총장이 누군지 아시면 글을 남겨주시고 그럼 제가 또 이걸 조사해가 여러분들 더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는 위법으로 정한 규칙을 삭제하면 되는 거죠. 그걸 삭제한 겁니다. 고친 겁니다. 30일간 보관할 수 있다. 30일로 짧죠. 그만큼 자발적으로 30일간 신분증 이미지를 전자적 이미지를 보관할 수 있다고 바꾼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금 상황이 본인들도 상당히 초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해온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때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다. 이때 밀어붙여서 선관위가 완전히 항복을 하도록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고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의 실물 투표지 명부를 여러분들 비치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오랫동안 활동해오신 이 석종대 씨는 사전선거를 허용하게 되면 투표지를 바꾸치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위조투표를 쑤셔 넣는 것은. 사전선거는 관내의 사전투표와 간의의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위조투표지 투입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조투표지를 제조하는 데 필수적인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끝까지 최후의 방어선으로 선관위가 여기고 그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번 주 다음 주에 아마 여기까지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방송 나가고 이 방송이 잘라져 나가면 이 방송을 단톡방 같은 데 많이 이름 확산시켜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데 여러분들도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이 석종대 씨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2007년 또 6월 달에 국회 앞 투표수 수개표 지금 대만 수개표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는 가짜 대통령 국회의원 제조기 전자투개표기 사용 결사반대 신속정악 혈세의 절감인 투표소 수개표를 촉구한다. 이때 벌써 선각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만식 현장 수개표 투표 직후 현장 수개표를 그 당시에 석종대 씨 같은 분들이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2007년 또 6월 국회 앞 시위인 겁니다. 전자투개표기 사용하지 말고 투표 직후에 현장 수개표를 해라 이야기죠. 투표소 수개표입니다. 여러분 대만은 전국의 투표소가 만 8천 개 정도 되고 대한민국은 전국의 투표소가 만 4천 개 정도가 됩니다. 만 4천 개 정도면 동시에 여러분들 개표가 들어가게 되면 4시간 5시간 되면 다 마치는 겁니다. 그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컴퓨터를 도입하고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하고 개수기를 도입하고 중앙에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집계하는 집계 서버를 하면서 다 조작을 하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 이런 선거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대만 시기 여러분들 그게 그야말로 선거 중의 선거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커지면 부패합니다. 커지면 대한민국 선거 문제의 여러분 핵심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너무나 커져버린 겁니다. 분거나 대면은 다 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는 부패될 가능성이 작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여러분 커지고 중앙 집권이 되면서 권력화되면서 모든 게 피조물이 만든 모든 조직과 단체가 부패하는 지름길은 커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도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집계가정 이런 것도 다 분권화가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2014년 1월 17일 날 국회가 통과시키는 바로 그날 국회의 법을 무력화하는 내부 규정을 여러분들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런 위법적인 행위를 중앙선거 관리나 지금까지 밀어붙인 겁니다. 그만큼 권력자를 자기들이 만든다는 생각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꼼짝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어느 인간이 이 당시에 사무총장을 했는지 여러분 검색하셔가지고 2014년 1월 17일 날 어느 인간이 사무총장이고 어느 인간이 사무차장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선거 관리부위원회는 위원장이 누군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인간들이 투표자 수 확인을 못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유명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이 보궐선거도 이렇게 진교훈 후보가 사전이 65.7% 당일이 48.7%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 선거의 핵심이 뭐죠. 투표자 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자 수를 유령 사전 투표자 3만 7473표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만들어내가 여러분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것이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3만 7473표의 유령 사전 투표자 수만큼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모두 다 진교훈이 함께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차익값이 이렇게 여러분들 진교훈은 플러스 국힘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과거사가 아니고 꼭 같은 일이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조 투표지를 막는 것이 이번 4월 10일 총선의 핵심적인 관건입니다. 그건 못 막으면 국힘이 뭐죠. 대표하는 겁니다. 대표의 결과도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위조 투표율을 사전 투표율을 7.5% 뻥튀기하게 되면 전국에서 위조 투표율을 329만 표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을 전부 다 더블당 후보한테 쑤셔 넣어주게 되면 더블당이 214석의 지역구 비례대표를 합쳐 가지고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드린 투표자 수를 확인할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남은 가장 큰 관건은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는 선관위가 꼬리를 내리고 2023년 12월에 고쳤기 때문에 크게 지금 문제가 안 되는데 가장 관건은 소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최후방어선. 최후방어선을 사수하라. 그것이 바로 위조 투표지 제조의 결정적인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입니다. 이게 저료의 기회입니다. 지금 선관위는 대만 투표도 있고 국민들이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인쇄 날인을 관철시키기 위한 명분이 본인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방송이 나가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잘라서 나오게 되면 그러면 단톡방 같은 데 많이 확산시켜주시고 또 내용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선거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유튜브에 대해서는 제가 백그라운드가 글을 쓰고 이렇게 연구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좀 접근 방법이 많이 다르지 않 습니까 많이 다르고 조금 이렇게 학구적이죠. 그런데 이 학구적이라는 부분이 때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사전특표특표수 조작을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안 과제들도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동시에 역사적인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생각보다 선관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저지러운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선거 데이터 분석은 2016년까지 지금 완결이 되어 있지만 선관위가 오랜 기간 동안 부정선거를 해온 겁니다. 그 시발점이 1987년도에 선관위가 헌법기간이기 때문에 입법권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1987년은 노태우 후보가 여러분들 민정으로 당선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 시점마다 정치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나가 나라의 이름 진로를 결정하는 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을 그러니까 이 내용을 클린 선거 시민행동의 공동대표고 지난 대선에서 여러분들 출마했던 오고노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의 시작은 1987년 그래서 우리가 1987년 체제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군부가 종식되고 민정이 여러분들 시작이 된 시기니까 이 내용을 제안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안을 한번 보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의 시작은 1987년도입니다. 제가 고2 무렵이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기 때문에 난리를 치더니 어리석게도 직선제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간선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국민이 선거관리위원회 표를 가져다 바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이 부정선거를 그때부터 해왔다는 겁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오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는 방식입니다. 직선제 요구에 떠밀린 노태우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 제정권과 부정선거 단속권도 부여하는 악한 장괴가 결국 부정부패 괴물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노태우라는 정치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타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는 목전에 좌익들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납치할 수 있는 장기지배체제가 목전에 왔지만 그 이전에 부패한 우익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기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썩어 문들어진 것은 좌우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 6월에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은 숫자 자체가 당대표 경선을 맡아낸 선관위가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어줬습니다. 2022년 6월에 김기현 씨가 당선되던 것도 그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5선 의원인 정진석 씨가 선관위의 당대표 위탁을 맡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반대한 거죠. 선거 결과도 제대로 여러분들 발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이 당선된 겁니다. 부정선거의 원죄로부터 국민의힘의 자유롭지가 않은 겁니다. 민정당도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부정부패가 나라를 이렇게까지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우익들도 어마어마하게 부패를 했던 겁니다. 그 부정부패가 수십 년이 흘러서 대한민국이 좌익들의 수준의 선거를 장악한 좌익들에 의해서 나라가 탈취되는 그 직전까지 지금 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1987년도에 노태우가 당선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뭡니까? 예 뭘 미끼를 준 겁니다. 입법근도 주고 동시에 단속근도 준 겁니다. 그래서 괴물이 탄생한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2020년 4.15 총선만 하더라도 지역선관위에서 여러분들 동영상을 여러분들 지역선관위에 좀 부정을 부패하는 기억합니다. 구리시 선관위. 구리시 선관위 여러분들 동영상이 공개되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내려주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손을 보겠습니다. 단속근이 있었습니까? 지금이야 선거 부정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가지고 중앙선관위에 착 여러분 깔아앉았지만 그 당시만 전화해가지고 여러분 해빡하는 것은 예사롭지 않았습니까? 부정선거의 첫 수혜자는 이미 죽어서 지옥에 간 노태우고 그 뒤에 뭐뭐 뭐뭐 김모씨 김모씨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뒤에 거는 너무나 파문이 크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웠습니다. 첫 수혜자가 있으면 다음 수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핵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정당의 노태호가 줬던 규칙재정권, 부정선거단속권이 모든 권력으로 출발이 된 겁니다. 돈과 권력을 지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괴물에게 자신의 몸을 판자들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검사, 판사, 경찰, 방송인, 언론인 모두가 탐욕을 위하여 영혼을 괴물에게 바쳤다. 지금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선거 무효하고 선거 범죄자들을 처단하고 재선거하지 못하면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서서히 망하는 듯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심한 파열을 내며 순식간에 무너져내릴 것이다. 정치인만 탓할 게 아니다. 국민들이 무죄하거나 양심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편이 부정선거 좀 하면 어떠냐 이런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편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왜 하노? 아니 우리 편이 윤 대통령을 왜 까노? 정신이 다 허리멍텅한 겁니다. 우리 편이 어딨노? 도둑놈들은 우리 편이고 남편이고 다 까야지. 안다는 사람들 배웠다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자신의 입과 기득권을 지킨다 합시고 입에 거품을 물고 부정선거와 범죄선거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양심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오은호 대표가 좀 격하게 이야기 했지만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중간에 많은 내용을 제가 제거하고 마지막입니다. 제 나이 50대에 이런 부패한 나라 이런 부정직한 나라를 떠안고 살 거라고는 상탁도 못했지만 시대의 아픔이고 현실이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선배와 후배 친구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대에 넘어야 될 가장 큰 산은 부정선거 범죄 정직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침묵하는 겁니다. 크대한 선거 부정의 연결고리가 마지막에는 윤 대통령까지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침묵하는 겁니다. 이준석을 비롯해서 김기현까지가 여러분 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대선후보 당 경선은 그럼 공정했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크대한 부정선거의 그런 수렁이 나라를 거의 다 망친 겁니다. 그래서 당대표 경선 앞으로 조합장 선거 불러 하고 뭡니까 아파트 해장선거 중학생 전 고등학생 학생선거 다 부정선거로 점철되겠죠. 그럼 그것만 부정이 되겠습니까 광금 물량 대기업 취업 그 다음 뭐죠 시험들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이 여러분 부정되면 다음에 수능은 부정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눈앞에 이게 너무나 집착하는 그런 본능을 가졌기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개판이 되어 가지고 자식들하고 울부질대가 되면 뭔가 좀 잘못된 놈이 아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해결할 방도가 없는 겁니다. 우익들이 다 이런 부정선거 여러분들 단맛을 빨다가 이제 뭡니까 좌익들이 완전히 쪽수로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나라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회사나 단체나 나라에서 정직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여러분들 그렇게 뼈아픈 게 없는 겁니다. 정직함을 상실하면 양심을 상실하게 되고 자유를 상실하게 되고 그 다음 여러분 재산을 상실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 여러분 끝은 바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침묵하는 부정선거에 침묵했고 부정성을 덮었던 대법관들 검찰들 경찰들 선관위 직원들 법원 직원들 지식인들 다 뭡니까 거짓과 타협을 하고 악과 타협을 한 거 아닙니까 일신의 영광과 영화를 위해서 다음에 일신의 영광과 영화가 어떻게 여러분들 보종이 되겠습니까 보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오근호 대표가 쓴 이 글 1987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일렉션 플라드 부정선거의 출발점이었다. 이 글을 규칙재정권하고 부정선거 단속권을 노태우 씨가 당선되는 미끼로 여러분들 선관위 그러면 선관위가 도움을 줬겠죠. 1987년 선거부터. 그거를 여야가 다 하는 겁니다. 서로가. 그래서 그 문제만은 닿지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문제만은 일체 서로서로 여러분들 뭐죠. 서로 다 봐주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중심에 윤 대통령의 침묵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있는 겁니다. 김기현 씨가 왜 침묵하겠냐 이야기. 권성동이가 왜 침묵하겠냐. 장재문이가 왜 침묵하겠냐 이야기입니다. 정진석이가 왜 침묵하겠냐 이야기. 침묵하는 겁니다. 민경욱 씨가 여러분들 말을 한 거죠. 본래 정치인 출신이 아니니까. 의협심이 있으니까 말을 터뜨린 겁니다. 다 여러분들 전통 정치인 출신으로는 다 입을 당웁니다. 원희룡이가 입을 절대 열지 않지 않습니까. 나경원 씨가 절대 입을 열지 않지 않습니까. 절대 입을 열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골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을 주창흥이라는 분이 이 문제를 좀 깊게 들여다보신 분 같네요. 이 클린 행동이란 부정선거 진실투쟁 시민단체를 대표하고 있으면서 지난 2022년 대선에 출마하게 한 오그노 미디아의 대표가 오늘 중요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1987년에 중앙선거관림의 규칙 제정권이나 입법권과 부정선거 단속권이란 준사법권을 부여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중앙선거관림에서 나오는 비극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중앙선거한 이발 부정선거의 날개를 달아준 것은 전자개표기 도입입니다. 2002년 또에 전자개표기를 납품한 기업은 관우정보기술이었고 유재하 사장이 양심선도 했지만 진실은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제16대 대선에서도 초반에는 이회창 후보가 앞서가다가 노무현 후보에게 추월을 당했는데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조작과 김대읍의 병풍공작 정몽준과의 후보단이라까지 더해져서 노무현이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87년 선관위발 부정선거가 시작된 해라면 2002년은 불법적인 전자개표기 도입에 대한 전자적 부정선거가 시작된 해이고 2020년 4.15 총선으로 드러난 선관위발 부정선거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130여 건의 선거 무효소송으로 폭발한 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가 선관위발 부정선거의 추악한 실상을 알 수 있도록 공영방송 kbs가 부정선거 진실 다큐멘턴 외에더카르텔을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반드시 방송하도록 우리 애국시민들이 힘을 모읍시다. 이 주창웅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했네요. 1987년도에 중앙선거관리미어 규칙재정권을 부여받고 그리고 준사법권을 부정선거 단속권이라는 걸 부여받고 2002년도에 전자투표기가 도입됐고 2020년도 선거무효소송이 폭증했고 이 문제가 이제 공론화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걸 못 막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받을 겁니다. 예상대로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득표조작에 대해서 대표를 하게 되면 그 하살이 모두 다 윤 대통령을 하갈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윤 대통령이 그냥 완전히 관역이 될 겁니다. 네가 뭐했노? 네가 뭐했노? 대통령이 뭐하는 놈이고?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규칙재정권이라는 것은 헌법기관이 헌법에 근거해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세울 수 있는 입법 권한을 말합니다. 법적인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상위법 우선입니다. 예를 들면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 있고 그 밑에 대법원 규칙 선관위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국회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여러분들 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2013년도 1월 17일 날 국회가 강제조항으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관리관 칸에 찍어라 이렇게 강제조항을 규정한 바로 그날 선관위 내부 규칙을 바꿔가지고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런 어마어마한 위법사항을 뭡니까? 선관위가 저지른 겁니다. 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그것도 같은 날 2014년 2014년이죠. 1월 15일 날 같은 날 여러분들 완전히 그냥 너희들 엿먹어라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같은 날 같은 날 2014년 1월 17일이네요. 대단한 인간들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2014년도에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어느 놈인지를 찾아내겠는데 여러분이 혹시 보시면 남기시기 바랍니다. 어느 놈이 이런 짓을 했는지 이런 짓을 여러분들 박근혜 때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어느 놈이 이런 짓들 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파 좌파하고 관계없이 어마어마하게 부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민주시민이란 것은 조선조의 시민들하고 달리 비판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나라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지 그럼 우리가 남 아니가?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사전 투표자수를 뻥튀기 하는 거 이게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저는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전망하는가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선거에서 누가 어떻게 도덕질을 했는가를 보시게 되면 4월 10일 총선에서 누가 어떻게 도덕질을 할 것인지가 전국적인 규모에서 어떤 도덕질이 성행할 것인지를 예상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이 나라의 이름들 비극이자 아픔이라는 것은 과거를 성찰하고 과거를 반추하고 과거의 실패를 복제하는 것이 너무나 취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얼렁뚱땅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소 같은 데가 있지만 한 번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엑셀을 돌려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검증하는 그런 작업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나라가 설립되고 80년이 흘렸지만 사기업을 제외하고 이런 공격 영역은 완전히 화전면 마을 같은 겁니다. 화전면 마을처럼 엉망진창인 겁니다. 그냥 빨대 이름 들이대고 세금 빼먹는 것 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라의 앞날을 위해 가지고 정당 체계를 체계화하고 연구원도 좀 제대로 운영하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선거 검증 한 번 없는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인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현대자동차가 있고 삼성전자가 있고 sk하이닉스가 있는 걸 보면 가끔 가다가 정말 대단하다 공적 영역은 완전히 엉망진창인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4월 10일 총선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를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지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 못 시키게 되면 그냥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재판이자 전국적인 규모의 재판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핵심은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겁니다. 이 표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누구도 사전투표자 수가 얼마인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에는 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자 수를 주무르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실제 사전투표율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15.43%인데 22.96%로 뻥튀기 한 겁니다. 선관이 마음대로입니다. 7.49% 뻥튀기 했는데 기분 나쁘면 9% 뻥튀기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조 사전투표자 수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3만 7473표를 만든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3만 7473표를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전산조작을 통해서 더해준 선거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침묵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김기현 전 당대표가 다 침묵한 겁니다. 그걸로 대한민국에서 뭡니다. 우리는 모두 공범자입니다. 이렇게 그냥 발표한 겁니다. 우리는 부정선거를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정선거를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국민들을 뭡니까 노예로 만들어도 우리는 국민들을 보호할 책무가 없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게 선언한 것이 그게 윤 대통령이 뭡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그냥 보인 태도가 그겁니다. 해석을 다시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꼭 같은 짓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났던 것이 4월 10일 보궐선거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진교훈이의 사전투표 득표를 쑤셔넣어 준 겁니다. 당일이 48.5가 나오면 사전투표 득표를 이름 진교훈 사전투표 득표를 48.5가 나와 있는데 무진장 뭡니까 무자비한 조작을 한 겁니다. 65.7% 끌어올리고 김태욱 국민의힘 후보는 당일이 47% 나왔으면 사전이 47%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30% 17% 뺏은 겁니다. 17.5%를 훔치고 17.5%를 더해 준 겁니다. 모두 35%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자세. 그런 짓을 해가지고 선거를 도덕질 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다 입 다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 다물고 김기현 씨 입 다문 겁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공부를 얼마나 했고 말을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유능하고 그런 건 관계없이 모두 다 양심이 죽은 겁니다. 그냥 양심이 쓰레기 수준인 겁니다. 전혀 정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윤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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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쳐도 저 인간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4월 10일 강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면 윤 대통령 책임을 맨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국민들이 니 뭐했노 투박한 이름 경상도변 니 뭐했노 니 뭐하고 자빠졌노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니 뭐했노 니 뭐했노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은 지금 최대의 현안은 사전 투표자수를 뻥튀기한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일 투표와 마찬가지로 실물로 된 선거인 명부가 있으면 되는데 그거는 지금 시간적으로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나마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게 하게 되면 전산 조작을 하는 놈들이 후덜덜 해가지고 들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작을 못하겠죠. 조금은 조작을 하겠지만 조금은 조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가장 화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4월 10일 총선은 무자비하게 조작할 걸로 봅니다. 무자비하게.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 특별위원회 하고 공정선거 이름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하고 선관위 초개선 누가 이기느냐가 다음 주에는 판가름 날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국힘의 여러분들 김상훈 위원장하고 이만희 위원이 통과시키느냐 관철시키느냐 아니면 선관위가 요리송 조리송 빠져가지고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얼굴마담이 김용민 사무총장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해보니까 도저히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은 도장 찍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넘어가면 그걸로 선거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소위 유령투표자수 이 짓을 언제부터 해왔냐 전면적으로 실시한 것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계속 이걸 실시해 왔습니다. 가짜 투표자수 만드는 걸 위조투표자를 얼마든지 제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2022년도 경기도지사선거에 일산시 일산이동 관내 사전투표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2776표를 전산을 조작한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전산조작으로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조작하고 동시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쑤셔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함 속에 있는 실물로 된 투표지 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여러분들 후보가 받은 투표지 개수가 정확하게 일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가 하나였기 때문에 위조투표 부정선거 세력들이 사전에 완벽하게 맞춘 것 같아요. 그러나 전국에 동시 다발적으로 실시가 되게 되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선거가 바로 2020년 4.15 총선입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여러분들 구성도는 주력부대가 중앙선거관리민회가 주도하는 전산 프로그램 가동에 의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주력부대입니다. 그다음에 보조부대가 뭔가 하니까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을 통해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쑤셔 넣는 겁니다. 위조투표들을 쑤셔 넣는 방식은 사전투표가 끝나고 사박오일 수도 있고 개표장일 수도 있을 거죠. 그거는 가능성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발각된 겁니다. 빙산의 일각인 거죠. 2776표를 조작을 했는데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것은 2276표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실수를 한 것 같아요. 2776이면 2776을 했는데 2276을 한 겁니다. 7을 1호 이르면 5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500표가 조작한 것이 덜통당 사건입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실시됐던 대부분 선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개표 상황표를 이르면 어제 좀 허릿했기 때문에 오근호 대표가 굉장히 명확하게 만들었네요.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인 수가 2776 투표한 사람 투표자 수가 2776 그런데 현장의 투표지를 교부한 숫자가 2276표입니다. 500표 차이가 난 거죠.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도 다 조작한 겁니다. 선거인 수만큼 투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선거인 수 가운데 일반적으로 절반 혹은 절반 이상 정도가 투표하는 투표자 수가 선거인 수의 절반 내지 절반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선거인 수 전부가 투표 100%가 투표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부한 투표자하고 전산상으로 조작한 것이 다른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전산상 조작은 2776표로 나옵니다. 이 보시게 되면 2776표입니다. 투표수가 2766표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일 투표 이렇게 톡 일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조사해 보면 김은혜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를 빼앗고 강용석이 함께 50%를 빼앗고 항순순하게 5%를 빼앗다가 전부가 다 김동령 함께 전산포로 그러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 자책은 선관위가 조작에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고 우측은 진짜 득표수고 이거는 도덕질한 득표수입니다. 김은혜한테서 여러분들 일산 이동에서는 136표를 도덕질하고 정의당의 항순시가 함께하는 여러분들 한 표를 도덕질하고 강용석 무소수와 함께하는 7표를 도덕질하고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수치를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투표자 수는 전산조작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득표수가 이건 겁니다.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를 못 시킨 겁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숫자를 잘못 잃은 것 같아요. 2776을 276으로 500표가 걸려든 겁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실시하던 것을 전면적으로 실시한 것이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거기에다 여러분들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득표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걸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발표하고 나면 여러분 그 숫자에 맞춰가지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두 개가 딱 일치가 돼야 되는데 두 개가 일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 2776표. 실제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것이 2276표 그렇게 들통이 난 겁니다. 선관위가 이런 발표한 자료가 여기 또 나옵니다.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왼쪽이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 두 개 합치게 되면 2276표일 겁니다. 2776표 이 두 개 합치게 되면 일산 이동에 1373표 1356표를 합치게 되면 2709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다 만든 수치입니다. 이만큼 여러분들 빼고 더하기를 한 겁니다. 진짜는 이것만큼 나오는 겁니다. 사전선거 부풀리기 빙산의 일각 오은호 대표 이야기. 정상적인 이게 선거인수보다 투표자수겠네요. 정상적인 투표자수보다 200에서 1000표 정도 전산조작으로 부풀린 다음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쑤셔넣거나 전체 투표함을 바꾸는 방법으로 조작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은 전면적인 뭡니까 사전투표자수 조작했지만 이때는 부분적으로 조금씩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이나 이런 데서 선거구마다 한 1000표나 2000표 정도 200에나 1000표 정도 조작하게 되면 그러면 당락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야기 드리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조작하지 않은 정상적인 투표에서는 투표자수보다 200에서 1000표 정도를 전산조작으로 부풀린 다음에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넣거나 전체 투표함을 바꾸는 방법으로 조작했습니다. 전산조작 숫자와 위조 투표지 실물 투입 숫자 간의 불일치 위험이 언제나 존재하는데 이렇게 서로 손발이 맞지 않은 경우입니다. 경기도지사 일산 이동에서 관내 사전 조작 숫자를 2776표로 정했는데 엉뚱하게 투표지 교부수로 2276표로 입력하는 바람에 500%가 남는 것으로 표시된 겁니다. 여러분 2776표는 선관위가 조작해서 득표수를 조작해서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공표한 최종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교부한 투표지사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그거를 2776을 실수해가 2276표로 쓴 것 같아요. 그게 500표를 마이너스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발각된 겁니다. 그럼 2776표는 진짜 숫자야 그렇지 않습니다. 2776표의 이 수치는 김동령이 1373표를 받았고 인수한 내용에는 김원회가 1356표가 다 먼저 조작된 수치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모든 후보별 득표수는 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 조작한 겁니다. 김동령이 일산 이동에서 받은 1373표는 조작한 겁니다. 다른 사람 표를 훔친 겁니다. 김원회가 1356표는 표를 빼앗긴 겁니다. 얼마나 표를 빼앗겼냐 여기 나온 겁니다. 김원회는 일산 이동에서 1790표를 빼앗겼고 일산 이동이 아니고 일산 지역구에서 그리고 일산 이동에서만 135 7표를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김원회가 1356표에는 1356표에다가 136표를 더하면 진짠 겁니다. 김원회의 조작된 득표수에는 137표 6표가 빼앗긴 게 들어있는 겁니다. 김동령이 1373표에는 김원회와 함께 이런 도덕질한 136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동령이 진짜 여러분들 조작하기 이전에 일산 이동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는 1373 빼기 136표입니다. 김원회의 여러분들 진짜는 1356 더하기 136표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 데이터 지금 중앙선거 관련이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선거 데이터는 전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입력해 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한 다음에 다 만든 수치인 겁니다. 그게 발각된 경우인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뭐죠 맛이 간 겁니다. 이걸 보고 이게 다 제야 전문가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선관위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모두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조작된 수치를 제야 전문가가 이런 규칙을 찾아가지고 원위 지식에서 조작되기 이전을 다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표를 도덕질한 걸 다 찾아낸 겁니다. 이 도덕질한 표를 김원회 홈페이지에서 마이너 처리하고 김동정 양의 프로 처리해가지고 선관위가 조작된 득표소를 다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교육감 선거입니다. 선관위가 조작해서 발표한 식사동의 표는 3853표인데 투표용지를 교부한 것은 3764표가 된 겁니다. 67표 차이가 전산으로 후보별 득표수하고 실물로 된 투표지 개수의 차이가 난 겁니다. 이것도 숫자를 못 맞춘 경우입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표수입니다. 양 후보의 표를 다하게 되면 3853표입니다. 모두 다 조작된 겁니다. 그런데 실물로 된 투표자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3768 이게 몇 표죠? 3768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61교표만큼 숫자 불일치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대한민국 선거라는 것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는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게 불일치된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정상적인 사전 투표자 수보다 200에서 1000표 정도를 전산조자로 부풀린 다음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넣거나 전체 투표함을 바꾸는 방법으로 조작을 해왔습니다. 식사동 관내 사전 조작 목표 숫자는 3856표이나 현장의 투표지 교부수는 3768표로 잘못 입력하고 투표지는 3853표가 된 겁니다. 61표가 남은 것을 위원장 보장 찍고 공표를 했는데 언제 수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는 정상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전 투표 투표자 수를 부풀리고 위조 투표지를 대량 투입하거나 투표함 전체를 바꾸는 식으로 조작을 해오다 보니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범죄의 꼬리이자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는 이변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국에 뿌리는 방식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나마 완벽하지는 않지만 유력한 수단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후방어선 바로 위조 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는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을 막을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막더라도 200석을 여러분들 더블당이 돌파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선관위가 어떤 개인 도장 날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국민들이 이런 중요한 사안을 깊이 인식하고 이 문제를 간절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 정리했습니다. 4월 10일 총선의 핫위시는 사전투표일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나 부풀일 거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위조 투표지를 얼마나 쑤셔 넣을 거냐 그게 핵심입니다. 선거기획과 조작값 설정에 따라서 조작된 선관위 후보별 득표수가 발표됩니다. 이거는 더블당과 협의해 가지고 선관위 여러분들 부정선거 핵심 세력들이 더블당의 이런 협의를 해 가지고 조작값을 결정하겠죠. 얼마를 훔칠 건지 몇 석을 할 건지. 그래서 유시민이 4월 10일 총선 4월 15일 총선 여러분 이전에 180석이라 한 것이 뭡니까 다 협의가 끝나는 이게 여러분 대충 언제 끝날 것 같느냐. 4월 10일 총선으로부터 한 달 정도 되면 다 끝날 겁니다. 선거 인수가 확정될 시점이 되면 부정선거 세력들이 총선에서 몇 석을 차지하고 그걸 위해 가지고 전국의 조작값을 얼마나 설정할 건지가 결정될 겁니다. 3월 초순 정도에 결정될 겁니다. 4.15 총선에서는 그 실물을 이건영이 맡았고 양정철 이건영이 다 여러분들 이해찬 원내대표였던 이인영 사무총장였던 윤호준 다 알았겠죠. 선거기획과 조작값에 따라서 선관위가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합니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고 혹은 투표함 전체를 다 갈아치우는 겁니다. 발표한 것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위조 투표지는 사전에 다 준비가 되겠죠. 몇 표 종로구에서 몇 표 쑤셔 넣을 거다. 1500표 1500표는 뭡니까 다 뭐죠 더블당 후방표에 표 찍은 게 다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사전투표를 뻥튀기 방식이기 때문에 위조 투표지를 제조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냥 한 사람만 여러분들 딱 그냥 찍으면 되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작업이 아주 쉬웠을 겁니다. 37400몇 표 여러분들이 그것만 딱 뭐죠 진교훈이 표 다 만들어가지고 쑤셔 넣으면 되니까. 사전투표합니다. 2017년 대선부터 전국 차원에서 진행됐고 가장 조직적이고 대규모 사전투표를 부풀리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월 11일이었고 선관위 발표 특표 수와 실물 투표지 숫자가 일제할 가능성이 높고 전산 조작 따로 위조 투표지 투입 따로 이렇게 하더라도 후보들이 선거 무효소송 제기 안 하니까 크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대충 맞추면 되는 겁니다. 어떤 여러분들 모난 사람이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게 되면 법원이 투표하면 제출하라 그렇게 하면 지역 순간이 사람들이 밤새워가 뭡니까 위조 투표지 만들어서 딱 국민들이 투표자들이 던진 것은 다 태워버리고 소각하고 딱 거기에 맞춰서 뭡니까 딱 맞춰서 표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딱 바닥인 신권 다발 같은 걸 그냥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3년 4년 끄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다 선거 범죄에 관련된 자들인 겁니다. 조재현이 천대엽이 이동헌이 김상환이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라가 썩어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썩은 겁니다. 천대엽이 뭐죠 조희대 밑에서 제2인자 법원행정처장이 된 거죠. 맛이 간 겁니다. 부정선거 다 덮고 그렇게 한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이 범죄가 깊고 여러분들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러나 너무 많은 국민들이 알아버리게 된 겁니다. 가장 화끈한 여러분 사전투표일 부풀리기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겁니다. 거의 동일한 방법이 4월 10일 총선에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무진장 높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발표만 해버리면 됩니다. 가짜를 발표해버리면 진짜 하는 점이 15.43%인데 가짜를 선거하니까 발표해버리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냥 발표하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부정선거당 씨는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이번에는 국민들의 열화 같은 여러분들 성원에 힘들어서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일을 기록했습니다. 예 15% 이러면서 실제 사전투표 를 22.63% 이러면서 가짜로 탁 발표하고 뭡니까 그럼 조작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맞춰서 뭐죠 위조투표 개수가 37,477원 윤정식 확 돌려가 뭡니까 해가지고 사전투표 끝난 다음에 뭡니까 횡랑식 투표함 아가리 짚어놓고 다 수놓으면 됩니다. 선관이 지역 선관위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관련된 겁니다. 조금 며칠 있다가 여러분들 선거 에서 투표지를 쑤셔 넣는 광경을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밤에 다 쑤셔 넣는 겁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와가지고 죽일 놈들인 겁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아주 쉬웠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진교훈이 받은 표수만큼 대해주면 되니까 거소투표 진교훈이 372표를 받았는데 372표 보너스를 대가지고 두 개 합쳐서 743표로 대한민국 선관위가 여러분들 가짜 투표 득표수를 발표한 겁니다. 염창동 진교훈이 2,900표를 받았는데 가짜로 2,900표 쑤셔 넣어가지고 두 개 합쳐가지고 5,799표. 등촌 제1동 진교훈이 1,730표를 받았는데 더블당 후보는 진교훈이 함께 너무 예쁘게 뭡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1,730표 더해가지고 뭡니까 두 개 합쳐가지고 3,459표를 발표한 겁니다. 이런 짓이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무진장 높은 겁니다. 이 방법이 아주 깔끔하고 확실하게 조작을 할 수 있고 사고 터질 염려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주 업무라는 것은 그냥 전산으로 선거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동집단이라는 거죠. 주 업무가 전산으로 그냥 돌려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힘당에서 훔쳐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더블당에 더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플러스 처리하고 전산 조작 프로그램도 아주 간단합니다. 더하기 100이니까 한 두세 줄 정도만 짜면 되는 겁니다. 거기다 변수인 조작관만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작업은 전산조작으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선관위가 여러분들 오매불망 외하는 조직은 더블당입니다. 더블업 민주당. 주거나 사나 더블업 민주당입니다. 가끔가다 정의당. 그리고 교육감 선거는 항상 우리민주노총. 우리민주노총에서 여러분들 지지를 받는 후보들은 다 당선시키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란 선거 범죄 집단인 겁니다. 연금 다 박탈하고 인적 채신하지 않으면 나라를 망할 겁니다. 이 나라는 이렇게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자행돼가지고 나라 승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익들도 다 협조했고 자익들은 이제 그 우익들이 협조를 얻어가지고 완전히 체제를 장악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이번에 넘어가면 이걸 끝나는 겁니다. 이제 나라를 되찾을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특별수는 무슨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면 짤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주 간단한 조악한 프로그램입니다. 한쪽에서 마이너스하고 한쪽이 플러스하는 겁니다. 한쪽이 도덕질하고 한쪽이 더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이런 프로그램을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엉망진창으로 만든 겁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다 입담은 김기현이 입담은 겁니다. 한동훈이 다 입담은 겁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뭐 자유를 외치고 무슨 선택의 자유가 어떻고 해도 다 뭡니까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도덕질 당했는데 그걸 침묵해? 나라가 넘어가는데 도덕질 당했는데 침묵해? 국민들이 노예가 생겼면 그게 침묵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대한민국의 죽은 양심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고도 먼저 분노하지 않는 대통령이고 이걸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 이랬는데 따라다니면서 박수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 그 이상인 거죠. 이게 선거입니까? 당일 투표 48.5%를 받은 사람이 사전투표 65.7%를 받는데 이걸 뭡니까? 그냥 듣고 넘어가.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항상 더블당은 이기는 겁니다. 선거에서 처음에 사전투표를 까지 않습니까? 압도적으로 푸른색이 뭐죠? 더블당 득표수입니다. 시간별로 모두 다 더블당이 다 이름들은 뭐죠? 압도적으로 사전투표는 이기는 겁니다. 당일 투표는 뭐죠? 거의 경합인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더블당은 사전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항상 불렀습니다. 어마어마한 17.2%입니다. 국힘은 사전을 도덕질 당해서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6.5%입니다. 이게 조작의 증거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자 수에 더블당 국힘당의 17.5%를 도덕질해 가지고 더블당에게 17.5%를 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득표수 조작 사전투표 득표 조작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더블당은 항상 플러스값이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를 올려줬으니까. 국힘당은 항상 마이너스 나옵니다. 사전투표 득표를 훔쳤으니까.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나라의 대부분인데 나라의 지도청에게 여러분 이걸 다 이렇게 뭐죠? 4.15 총선 2020년 4.15 총선 12.5% 도덕질해가 12.5%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전체 25%를 조작한 거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5% 17.5% 17.5% 더하기는 35%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한 겁니까? 전산조작 다 했지 않습니까? 전산조작으로. 현장에서 이러면서 보고를 하게 되면 컴퓨터를 통해 송출이 되면 보조dbs 전국의 후보별 특표소 다 집계가 되고 이걸 뭡니까? 방송 송출 들어가기 전에 다 조작 수업을 통해 가지고 100표를 150표 200표를 270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작을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후에 잡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사후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나마 지금 남은 수단이 국민의힘의 공정선거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위조투표지에 사용되는 위조투표지를 가능하게 하는 인쇄나린 투표관리관 인쇄나린을 막기 위해서 지금 선관위하고 시루고 있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인쇄나린은 선관위의 생명줄이고 선관위의 목숨줄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최후 방어선인 겁니다. 그냥 절대 내놓을 수 없을 겁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이 친구들을 절대 내놓을 수 없을 겁니다. 한 번만 도덕질하면 대한민국 날로 다 먹을 수 있는데 어느 놈이 나서가 뭡니까? 어이고 의원님 인쇄나린 지지들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간단한 것을 조갑제는 부정선거가 없고 업무론이라고 정규제가 부정선거 없고 업무론이라고 이준석이 하태경이 다 여러분들 인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인생. 뭐가 돈이 생기는 욕이 오겠는데 그렇게 사람이 양심없이 살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준석이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앞날에 여러분들 구만리 같은 친구가 그렇게 뭐죠 거짓이 몸에 베여 가지고 분명히 담에 벌 받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거물이 성글지가 않죠.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은 백 번 자라도 한 번에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부정선거 하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차익값이 항상 더블당은 플러스고 국힘은 마이너스입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표를 도독질 당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고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플러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jrh님께서 작성해 준 전국 차익값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253개 선거국 3485개 읍면동입니다. 4.15 총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뭐라고 메모를 남겼습니까? 전국의 평균값이 국힘은 마이너스 8.79% 호남권을 다 포함했으니까 좀 낮아졌습니다. 더블당은 플러스 8.9% 여기 이런 이야기가 난 겁니다. 서울의 읍면동은 424개 부산은 205개 대구는 135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줄을 쫙 그가 여러분들 참 친절하게 이야기해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놨습니까? 광주 광역시를 제외한 서울부터 충남까지 2170개 읍면동의 차익값이 더블음주당은 모두 플러스 값을 기록하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광주 광역시를 포함한 서울부터 충남까지 2265개 읍면동의 차익값이 국민의힘은 모두 마이너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 거 아닐까 더블음주당이 여러분들 플러스 값 차익값이 플러스를 나타낼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 0.5입니다. 0.5에 2170성이 발생하는 겁니다. 컴퓨터 계산할 수 없는 수치일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조작질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여기에 단 한 군데도 2170개 가운데서 더블당이 마이너스가 한 군데도 없고 국힘당이 플러스가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표를 도독질 당하고 표를 도독질 해가 더해줬으니까 표를 도독질하면서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다음은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좀 전북 정남 여기는 선거에 관한 특수지역이지 않습니까 전북 정남 경북 경남 제주는 더러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조금이지만 그러나 여기는 뭡니까 완전히 천년 기념물 정도가 아니고 충격 그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부탁했는가 하니까 제야 h님한테 이왕 여러분들 이렇게 힘을 더해 주시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자세하게 서울 부산대구 이런 데를 한번 조사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표가 나온 겁니다. 더블업주당 4.15 총선 차익값 사전투표 덕표일 빼기 당일 투표 덕표일 플러스 읍면동 개수 전산조작으로 다 플러스가 된 거죠. 국민의힘의 힘의 덕표 수를 빼앗아 가지고 서울 424대 제로 부산 205대 제로 424개의 읍면동입니다. 부산 205대 제로 205개의 읍면동에서 모두 다 더블당이 차익값이 풀렀습니다. 대구 139대 제로 인천 154대 제로 대전 79대 제로 울산 56개 제로 쉽게 얘기하면 울산광역시 산하에 읍면동 56개에서 더블업주당은 사전투표 덕표일 빼기 당일 투표 덕표일의 차익값이 모두 다 풀렀습니다. 세종 19대 제로 경기 546대 제로 강원 188대 제로 충북 153대 제로 제주 43대 제로 여러분 왜 플러스가 나옵니까 여기에 사전당인데 사전을 더해 줬습니까 국민의힘이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덕표 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도덕질해 가지고 여기 플러스를 해 줬습니까 플러스를 해 줬으니까 전부가 다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서울의 확률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의 424승 부산의 확률이 2분의 1의 205승 대구 139대 제로란 것은 0.5의 139승이란 겁니다. 이런 조작지를 낸 겁니다. 산관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도 이 범죄를 덮고 넘어가기는 힘들 겁니다. 하루하루 마다 국민들이 깨어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청난 범죄집단인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1년에 9천억 이상의 예산을 2천9백 명 넘는 상설직 선관위 직원들을 위해 가지고 세금을 바쳐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범죄집단을 육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대만 여러분 선거 보셨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로 다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선거입니다. 그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하고 개수기를 도입하고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여러분들 pc를 도입하고 전산장비를 도입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든 선거를 조작해온 집단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인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산조작의 핵심이었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위조투표지 투입의 여러분들 핵심이었습니다.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위하여 모든 직원들은 대부분 여러분들 부정선거에 관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여러분들 소위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영상물이 아마 곧 공개가 될 겁니다. 밤중에 여러분들 영상물에 위조투표지를 투표함을 늘고 행랑식을 열고 그 안에 이런 표를 다 여러분들 전 직원들이 합심해가 여러분들 협동작업을 불리는 영상이 곧 공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선관위가 했습니까 남조선선관위가 한 겁니다. 권순일과 조해주조가 한 거고 노태학 김용빈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조작한 거고 노정이 박 누구죠 나간 양반 다 부정선거를 한 거죠.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4.15 총선 사전투표 차이값 사전빼기 당일이 더블당 플러스 읍면동 개수 전산 프로그램으로 사전투표율을 조작한 증거다. 서울 424대 제로 경기 546대 제로 부산 205대 제로 대구 139대 제로 인천 154대 제로 대전 79대 제로 울산 56대 제로 컴퓨터 계산 못 할 겁니다. 서울의 더블당이 모두 다 플러스가 될 확률 2분의 1의 424승 다시 하면 0.5의 424승 수십억 경분의 1일 겁니다. 컴퓨터 계산을 못 할 겁니다. 경기 2분의 1 혹은 0.5의 546승 제로의 확률이 4.15 총선 경기도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런 확률이 서울에서 일어난 겁니다. 쓰레기들입니다. 덮는 놈이나 한 놈이나 다 쓰레기들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조작도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조작이 간단하기 때문에 발각도 아주 간단한 겁니다. 양심이 살아있으면 차이집 그래프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이 2017년 대선 부터 모든 부적금 선거가 특정 정당과 야합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조작해왔음이 다 이름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냥 차이집 그래프 하나만으로 다 표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차이집 그래프에서 이렇게 다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플러스값이 나온 겁니다. 선관위는 죽기 살기로 4월 10일 총선을 조작할 겁니다. 4월 10일 총선을 조작해야 될 이유는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 혁명에 거기에서 관련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한 번만 더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부정선거 세력이 완전히 대한민국을 그냥 자악한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익이 너무 큰 겁니다. 발각될 가능성 상당히 낮습니다. 왜 국힘당이 침묵하고 윤대통령이 침묵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지막에 그 스팟들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만 선거가 있었고 kbs가 보도를 했고 국정원이 선관위가 모두 다 부정선거가 가능한 것을 다 백일화에 드러내버렸고 제야전문가나 제야 hn이나 제야 kc 같은 분들이 이렇게 뭐죠 선관위의 도덕질을 다 뭡니까 까발게 놓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죽기 살기로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을 밀어붙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국힘의 특위위원회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대부분 먼저 신문들이 다루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만 인구가 2,500만이니까 우리 절반 정도가 됩니다. 세계 최고의 여러분들 미국의 톱 가는 여러분들 그 반도체 섹터의 펀드가 smh라는 펀드입니다. 가장 여러분들 반도체 섹터에서 규모가 큰 그런 etf 펀드입니다. 그 펀드의 여러분들 보유량이 가장 많은 회사가 tsmc입니다. tsmc. 대만 세미컨닥터 회사입니다. 세계 최고의 tsmc 장비를 보유한 나라에서 한 장 한 장 수계표를 끝내는데 4시간 걸린 겁니다. 나라가 참 여러분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까지 그냥 타락을 해버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지만 낙담하지 않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사람들은 실옥 같은 어둠 속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정의로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런 일이 관철된다고 해 가지고 제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이익도 중요하고 자리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여러분들 책임감이 없이 사는 것처럼 사람이 짐승처럼 보일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동시대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상들이 고생을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체제를 유지하게 될 수 있게 된 데에도 기쁜 책무감을 느껴야 되는 거죠. 다음에 후손들이 부정선거가 만년 해 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의 이름 없으니까 완전히 노예 노비처럼 사는 그런 것을 지금 기성세대들을 막아야 되는 것이 not option but duty 인 겁니다. 선택이 아니고 그건 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김상훈 위원장하고 이만희 의원 정점식 의원 김용판 의원 유상범 의원 조은희 의원 정복민 의원의 페이스북을 방문하셔 가지고 반드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격려도 하고 없어도 하고 뭡니까 요구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이름들 봉급을 매개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유세열 씨님이 선거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하신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지 인쇄도장 날인의 법적 부당성 그건 이미 말씀드렸죠. 상의법인 국회가 2014년 1월 17일 날 강제조항으로 투표관리관은 투표관리관 칸에 개인 도장을 찍어라 이렇게 했는데 같은 날 1월 17일 날 여러분들 내교인 공직선거법 관리 규정을 바꿔 가지고 인쇄 나름으로 가리난다. 이렇게 여러분들 위법적인 행위를 한 데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입니다. 내가 내일이 2014년도에 당시에 사무총장이 어느 놈인지 사무차장이 어느 놈인지를 밝혀 가지고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려고 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누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는지 대법관이겠죠. 사전투표지 인쇄도장 날인 문제는 유령통합선거인 명부 문제와 함께 부정선거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사전투표지를 뻥튀기한 방법 하나는 사전투표지 위조 투입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아래 유튜브 6시 54분부터 클린선거신민행동의 오근호 대표는 사전투표지 인쇄도장 날인의 법적 부당성에 대해서 깔끔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선거관리는 위법을 무릅쓰고 인쇄도장 날인을 밀어붙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가 지금 죽기 살기로 인쇄도장 날인 관철에 올인하고 있는 건 명백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모종의 장소에서 불법으로 인쇄된 가짜 사전선거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거나 투표함을 임의로 교체하기 위함입니다. 중앙선거관리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제도화되는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투표지 인쇄 날인을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막아야 4월 10일 총선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여러분들 선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유 셰엘님이 다음 글입니다. 선거 범죄가 저질려지는 것은 중앙선거관리는의 힘이 점점 더 과대져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와 같이 특히 투표와 개표 진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주관하도록 하여 중앙선거관리는의 역할 분할을 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과 같은 피조물이 만든 모든 조직단체는 거대화되면 중앙집중화되게 되면 부패하게 됩니다. 그것이 비단 중앙선거관리변의 문제뿐만 아니고 인간이 만든 모든 조직은 커지면 부패합니다. 대만은 철저하게 분권화된 겁니다. 1,800개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난 직후에 현장수계표를 하는 겁니다. 1,800개의 분산된 데에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4시간 만에 투표가 마치는 겁니다. 대한민국 투표소는 1만 4천 개입니다. 대만은 1만 8천 개입니다. 1만 4천 개 동시에 실시가 되면 4, 5시간 만에 끝날 겁니다. 분권화가 핵심입니다. 중앙선거관리내의 힘이 여러분들 과도하게 집중됐기 때문에 부패가 일어난 겁니다. 타이완식 아날로그 투표 방식 도입을 먼 비용 상승 문제를 거룩한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선거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면 위험하고 불필요하고 부패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돈이나 처먹는 하마 중앙선거관리내 해체만큼 적절한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처먹다는 이야기는 입찰 과정에서 부패가 일부 발각이 됐으니까 필요 없는 인간들이잖아요. 2,900명을 왜 상설 조직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대한민국 보면 세금에 빨대먹 대고 먹고 사는 친구들 보게 되면 정신을 못 자르겠습니다. 선거하는데 왜 상설 조직을 갖고 있어야 되냐. 나중에 여러분들 마음이 가지고 눈물 흘릴 때가 되면 바뀔까? 정말? 누가 뭐라든 오늘 한국 정치의 최대 현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 문제입니다. 현 상태로는 어떤 형식으로 선거가 치러지든 국민 정서상 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됩니다. 너무나 부피하고 너무나 여러분들 뭐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인적 쇄신이 없이는 그 안에 인간 구성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마피아 조직 같은 것 같습니다. 며칠 있다 여러분들 공개되는 야밤중에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면 야밤중에 투표직 수준 넣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책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주 좋은 글을 종합해서 발표하셨기 때문에 유세열을 읽어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수개표 방법론 개표와 집계 과정에서 지역선거관이 현재 역할을 지자체로 인계하고 개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적인 개입을 맡는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아주 중요한 문제는 집계 조작입니다.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도 투입하게 되면 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투표소에서 집계가 끝나 가지고 컴퓨터로 송출이 되게 되면 모든 전국의 후보별 득표수가 보조 디비의 이름도 보관이 됩니다. 이 보조 디비에서 최종 디비인 메인 디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집계 조작 그 내용을 좀 다르게 표현한 것이 바로 개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접적인 개입을 막는다.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최근 대안으로 제시한 수개표는 여기 대만 선거에서 보는 수개표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제안하는 수개표는 현장의 투표지를 세는 매우 제한된 과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집계의 과정입니다. 집계의 조작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면 수개표라는 것은 사전투표가 끝나고 준비해둔 위조투표를 쑤셔 넣은 다음에 그것을 투표함에 가져와 가지고 개암 투표함을 까고 투표지 분류기를 돌린 다음에 표를 세겠다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표를 세는 겁니다. 꼭 같은 일이 2020년도 4.15 총선의 다섯 분의 재검표에서 지역선거관리가 모두 다 바꾸치기한 투표지를 다 센 겁니다. 수백 명의 법원 직원들하고 부장판사들이 동원되어 그 미친 짓들을 다 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작 행포를 막기 위해서는 수개표는 투표하면서 꺼낸 투표지 하나하나를 집계하는 과정을 아날로그로 진행해야 됩니다. 가장 잘하지 않습니까 대만이. 1만 8천 개의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전체 여러분들 털어놓지 않고 한 장 한 장 이름 해 가지고 후보별 나눠 가지고 복장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날로그적 집계라는 것은 현재 진행된 것 같은 개표현장과 중앙선거관리 직계 보드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을 단절하는 것이 혁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뭡니까 정확하게 해서 주더라도 여기에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관악에서 이름을 조작할 수도 있고 과천에 조작할 수도 있고 와싱턴 지시에도 할 수 있고 북경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집계 조작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현장에서 이름 집계하는 것하고 컴퓨터로 전송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전송해서 안 되지만 대만은 1만 8천 개를 잘 더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각 개표소마다 진행되는 개표 상황은 개표현장에서 1차 집계하고 각 도시나 각 지역별로 독립적으로 따로 집계하고 2차 집계 현재 이 과정이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의 보호사항에 총괄적인 집회 과정을 거칩니다. 거듭 말하지만 부정선거 방지 핵심은 개표현장에 집계된 내용이 직접 중앙선거관리로 보고된 것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이 연결고리를 현장에서 컴퓨터로 전송하는 것을 전체가 중앙선거관리로 통과하게 되면 집계 조작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미친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막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거듭 말하지만 부정선거 방지 핵심은 개표현장에 집계된 내용이 직접 중앙선거관리로 직접 보고된 전달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2차 집계를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표현장에서 1차 집계를 처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개표현장에서 도시별 지역별 집계는 지역선관위가 아닌 지자체에서 주관해야 됩니다.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지휘와 감독을 받습니다. 지역선관위 역할은 선거관리나 로지스틱 부분 지원에 거쳐야 됩니다. 결국 중앙선관위 역할은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선거관리를 하는 데 그치며 실제적인 현장 개표와 모든 집계 과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그 역할을 떠넘겨야 됩니다.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근절하기가 힘듭니다. 부정선거를 설령 여러분들 여기서 정직한 후보별 득표수가 보고가 되더라도 집계 과정에서 모두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두 다 조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는 건데 아주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조언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신 겁니다. 아날로그 집계라는 것은 개표현장과 중앙선관이 집계보드사의 직접적인 연결을 단절한 것이 핵심이고 개표현장에 집계된 내용이 직접 중앙선관리나 직접 보고 전달되는 걸 막아야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도 차원에서 여러분들 모으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선거 문제 하나 여러분들 이렇게 참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1년에 9천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선관위가 이렇게 부패한 집단이 돼 가지고 이제 나라를 완전히 특정 정치철에게 그냥 팔아넘기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사람이 입 한 마디 여러분들 열지 않고 참 그러니까 그냥 한편으로는 뭐 특별한 사정이 안 있겠나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 인간이 뭐 하는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인간은 뭐 하려고 저 자리에 앉아있노 참 이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석종대씨께서 저는 20년부터 투표한 장소에서 바로 개표 투표소 수개표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7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3년 전에도 1년 전에도 대다수 국민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4년 전 4.15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마저도 답변마저 없었습니다. 3개월 전에 투표 수개표만이 부정개표를 막을 수 있다고 하니 이제서야 답변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된 시간이 없답니다. 부정선거 세력의 노예로 사는 게 딱입니다. 2024년 1월 13일 대만총동선거 자유대만녀선거는 투표소 수개표였습니다. 투표 직후 현장 수개표였습니다. 2013년 5월 3일 날 석종대씨가 주도한 투표소 수개표 촉구 신속정학 혈세절감 2004년 9월 27일 날 개표 조작 부정당선 검찰은 16대 대선 전자개표 부정선거 주범 누구와 이때 동조 방조한 공범 한나라의회 등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이런 조작가능한 전자개표기 전자투표기 결사반대 이렇게 아주 일찍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우치고 노력해 오신 분들이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초조한 것 같아요. 조금만 힘을 더 밀면 될 것 같은데 이때 이제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공정성을 촉구하는 이야기라도 한 번 하면 힘의 균형이 완전히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는데 그 양반은 참 그냥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이 산관위가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핵심 독소조항은 두 가지입니다. 인쇄 날인을 해가지고 위조투표지를 제조하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선관위의 최후방어선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 결판이 나겠죠.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투표 마감일 즉시 삭제 이런 사전투표자 수를 누구도 확인을 못하도록 그렇게 2015년인가 선관위가 만든 신설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친구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계속해서 조작을 해왔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2014년 1월 17일 날 강제조항입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은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사전투표용지를 투표자에게 교부한다. 이것을 같은 날 얼마나 이렇게 무도한 인간들입니까 사전투표관리관은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14년 1월 17일 날 이게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선관위 위원장이 누구였는지 선관위 사무총장이 누구였는지 선관위 사무차장이 누구였는지 이 인간들이 다 부정선거에 관련이 된 겁니다. 이걸 2015년도 8월 13일 날 독소조항 가운데 두 번째가 사전투표장의 신문적 이미지 전자적 이미지는 투표일 마감 시간에 즉시 삭제한다. 사전투표자처럼 아무도 알 수 없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댓글에 남겨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2015년도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사전투표를 하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이후에 투표용지를 받아야 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은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행대로 저장하여 선거인의 투표 마감 시간까지 보관해야 된다. 이 2015년 8월 13일 날 개정이 됐네요. 이거를 여러분 이거를 선관위가 지난 12월 달에 개정을 한 겁니다. 어제 방송할 때 이걸 제가 몰랐고 이 내용을 제보한 분도 이 내용을 확인을 못하신 것 같아요. 12월이니까 바로 며칠 전입니다. 저장된 전자적 이미지는 선거일 이후의 30일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된다. 2024는 12월 15일입니다. 국민의힘의 공정선거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 11월입니다. 선관위 측이 국민의힘이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압차해서 여러분들 이거를 자진해서 30일까지 연장한 겁니다. 선관위 측도 현재 분위기를 미뤄보면 이거를 그대로 끌어가기가 힘들다. 옛날 방식으로 그거를 아는 것 같아요. 저장된 전자적 이미지는 선거일 후에 30일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된다. 완전히 다른 내용인 겁니다. 12월 15일 날 신설한 겁니다. 신설하고 개정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아 이 인간들이 쫓기는 입장이구나 초조하구나 이거를 제가 확인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kb님이 너무 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2023년 12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인 신분증 전자적 이미지 즉시 삭제를 30일간 연장하는 관리규칙 개정을 서둘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입니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기들 입장을 무한정 밀어붙일 수가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깨우친 겁니다. 이때 여러분 대통령이 한 말씀만 해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선관위가 겉으로는 번들어하게 보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초조해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여기서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공정선거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분들이 무게중심을 잡고 선거관리위원회 최후의 방어선인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을 통한 위조투표지 제조를 봉쇄를 하게 되면 4월 10일 총선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분들에게 좀 호소도 하시고 없어도 하시고 요구도 하시고 주당도 하셔서 반드시 인쇄 날인 문제를 이번에 건절시켜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이 나가고 나면 특히 선거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제가 꼼꼼하게 우리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를 확인을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을 몇 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인쇄 날인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정식님입니다. 허님이 사전투표를 폐지가 안 되면 당일 현장 수개표 합시다. 투표안 보관 이동은 부정선거의 온상입니다. 표를 갈아넣는 그냥 온상입니다. SK님은 학교에서 OMR 다반지 채천 이후에 학생 개개인이 확인 이후에 확인 도장 사인이 있어야 중간 기말고사 출력 이후에 다시 확인하고 이상이 없어야 합산해서 기말종합성적 9등급 출력해서 배부가 됩니다. 이상이 있으면 다시 무효하고 다시 조정하고 합산하여 9등급 부여하는 것이 학교의 전산절인데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로 느낀 불행한 나라로 전략하지 않게 돼야 됩니다. 투표관리관이 당일 선거 때 책상 앞에 도장 얹어두고도 도장을 찍지 않고 투표지 돌리는 건 제가 적발하고 선관위에 신고해도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전자적 이미지는 지체 없이 삭제해야 된다는 것은 당선자 발표 후 투표지는 즉시 소각해야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범죄를 앞장서서 저지르고 나서 증거를 없애려면 이미지 사진을 없애버려야 완전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더 놀라운 것은 각 지역구에 속해 있는 읍면동 단위까지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의 극심한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이 일사불란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250개 선거구가 아니라 3천개 이상의 읍면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3천개 이상의 동전을 던져 모두 앞면이 나오는 확률입니다. 대한민국의 직성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투표관리관 일당이 15만인이라는 글은 어제 방송을 보시고 한 분이 글을 남겼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선거의무회 지원해서 현장에 나가면 직급에 관계없이 7, 8만을 받았습니다. 물론 현장마다 약간씩 달랐지만요. 도장 날인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소리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지 착착 돌아갑니다. 같은 구청에 수십 년씩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모두들 다른 부서 혹은 다른 동에 근무를 한다 해도 너무나 모두를 잘 알고 있고 직급별로 서열이 있기 때문에 팀워크가 착착 맞아 돌아갑니다. 직인 찍는데 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유일하게 인쇄 날인을 고집하는 근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직접 투표 여러분들 관리를 해보신 전직 공무원께서 실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의 악랄함과 교활함은 이미 악의 축을 깊숙이 뿌리박았습니다. 이 뿌리를 걷어내지 않으면 이 나라는 수렁으로 영원히 빠져들고 결국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부러지는 겁니다. 큰일입니다. 왜 이런 큰 부조리에 모두 입을 닫고 있는 거죠? 지금 조달청에 긴급 입찰 공고가 떴습니다. 국회의원 선거투표함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업체를 찾는 것 같습니다. 너무 뒤덮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진짜 별로 부정선거 대비하는 게 없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사전투표함 cctv를 저렇게 뒤늦게 업체를 찾아 운영하는 게 좀 무리라고 보입니다. 뭔가 느낌이 안 좋습니다. 아니 cctv 보러 선관위 방문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쇼온 겁니다. 선관위는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이 인간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인 겁니다. cctv를 구청 여러분들 구청 본인들의 선거관리위원회 입구에 설치한다는데 그걸 보고 다닌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참말하는 것을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참말하는 것을. 모두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cctv를 설치하는 것도 다 면피하기 위해서 본인들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방송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 오늘 방송 가운데서도 이제 마지막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뭘 하시고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요?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좌파들로부터 이런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총선이 지금 예상되는 대로 부정선거 때문에 패배로 끝나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그런 우파 진영의 비난과 비판의 그 거센 물결을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인간적으로도 윤 대통령은 너무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집권 이후에 선거마다 공정선거를 당부하는 말씀 한 번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특별하게 여러분들 무시하거나 거부할 때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범죄 심리학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의 행위가 과잉 반응을 보일 때는 지금 윤 대통령은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 과잉 반응이 뭔가 아니까 선거부정을 의도적으로 무관심하게 의도적으로 은폐하게 의도적으로 딴청 부리기를 과할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제 눈에는 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볼 정도로 그렇게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은 선출직 공직자고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헌법상 책무를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헌법상 책무를 방치하거나 방기하는 것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본인이 헌법상 대통령 책무를 할 수가 없으면 본인이 내려와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선출직 공직자로 선출이 된다는 것은 국민들하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계약을 맺는 겁니다. 모든 계약에는 권리, 의무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리가 있고 대통령의 의무가 있고 국민의 권리가 있고 국민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헌법상 책무는 분명하게 대통령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행동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부정선거가 지금 열 번째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홉 번 일어난 겁니다. 선거 부정은 국가가 내부의 적도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6.25 전쟁은 물리적, 외부적 침투고 부정선거가 아홉 번 일어난 것은 내부의 적도로부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것도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여러분들의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의 직무 유기는 범죄인 겁니다. 행법상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윤 대통령과 여러분들 동갑내기고 그리고 윤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노골적인 지지를 하지만 많은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 가지고 윤 대통령에 당선돼서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들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란 사람이고 참을 만큼 오랫동안 참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와가 보면 윤 대통령은 동갑내기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사내다움이라는 건 전혀 감찰이 안 되고 사내다움의 중심에 있는 책임감이라는 것은 눈곱만치도 없는 남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통령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 집안의 가장이 되면 식솔들의 앞날이라는 현재를 위해서 책임감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한 나라의 저는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국민들의 현재와 앞날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라가 부정선거를 통해서 헌정집서가 침탈당하고 한 번 더 하게 되면 그냥 나라 전체가 뭡니까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위해서 완전히 일당 지배체제가 열릴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입을 다물 수 있겠냐 이야기죠. 그 대통령이 책임을 앞으로 맨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정말 납득할 수도 없고 어떻게 사내가 저런 사내가 있나 남자가 저런 남자가 있나 저런 쪼다가 있나 저런 무책임한 인간이 있나 저런 허구대가 멀쩡한 인간이 있나 이런 이야기가 드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진짜 도둑놈은 용산의 또리를 틀고 있는 부정성 수사를 못하거나 안 하는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보천치가 아닌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국 대통령 윤석열은 뭐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 뭐 하려고 그 자리에 있노 당신 폼 잡으라고 우리가 뽑아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찬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직무유기입니다. 한동훈은 헛똑똑입니다. 나오는 건 한숨뿐이고 절망입니다. 나라가 선거 이런 부정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뭡니까 장악이 되니까 일보 직전인데 어떻게 그렇게 입을 다물 수 있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해 가지고 무슨 사측인 이익을 구하면 공박수가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지만 내가 여러 번 방송에서 필요가 한 바와 같이 저는 권력을 추구하는 것 자체 너무나 덧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일생 전체를 통해서 뭡니까 관직에 대한 꿈을 가졌던 적이 한 번도 없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겁니다. 사심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식들 앞날 생각하는 아버지 같으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근사한 대법관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더라도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고 손자 손자가 있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무심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공정성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의도적 무시, 의도적 방치, 의도적 은폐를 해온 겁니다. 훗날 좋은 세상에 오면 법적으로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건 분명한 직무유기고 직무유기 가운데서도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부분에 대통령이 책임을 방해한 겁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인생들 다들 헛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성결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여러분께서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국민의힘의 김상훈 위원장이나 이상훈 위원, 정점식 위원, 김용판 위원, 유상범 위원, 조은희 위원, 전복민 의원이 국민들이 얼마나 이 문제를 노심초사하는지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걱정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이분들의 페이스북이나 어디를 방문해서라도 이분들에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켜주시고 위도주표지 제조에 활용되고 있는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을 반드시 건설시켜주시고 인쇄 날인은 법이 정한 국회가 정한 상위 규정을 완전히 뭉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위 규정인 공직선거법 관리 규정을 가지고 인쇄 날인으로 가름해 그런 불법을 지금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그것을 반드시 건설시켜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방문하셔가지고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대통령을 나무라 할 수 있고 이러지만 그건 그 사람이 마음이니까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떻든 위조투표지를 막는 것이 지금 최고의 방법이니까 이 방법을 관철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좀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광고 한 번 드리고 그 다음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이 도덕놈들 1권 2권 3권 4권 5권은 제가 2023년도에 집필한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선거 부정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가라는 부분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전산 조작에 의한 득표수 조작 그리고 위조투표지 투입 이런 지금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런 밝혀진 내용들을 하나하나 추적해가는 과정에서 이런 책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책들 가운데도 4권이 4.15 총선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5권이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권 3권이 대통령선거 그 다음에 1권이 총론입니다.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보존하고 그리고 우리의 노후와 그리고 자식들의 앞날을 이렇게 지키는데 또 관심을 가지고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보급에 좀 힘을 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공병호 tv에서 한 두 달 전부터 소개하기 시작한 그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책입니다. 세계사에 대한 책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국내 지식인이 세계사에 대한 통사를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책이지만 또 특히 기독교라는 관점에서 세계역사를 쓰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비교적 미국에서 영국에서도 가장 필력을 자랑하는 역사가인 폴 존슨 같은 분들도 쓴 책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역사 기독교 역사 이런 책은 쓰셨지만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그런 것을 조명한 적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잘 쓴 아주 대작이니까 이런 연초나 이런 부분에 좀 독사할 시간을 계시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킹덤 북사에서 나왔고 김동주 신학하고 역사를 하신 분이 쓴 역작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어김없이 오전 5시에 이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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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